자 이제 좀 나기 걸음이 우리 밥 우리 밥 지금 달로 도와줘 도와줘 고주 고주 굿바이 오늘의 시간은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Sandeep 반갑습니다 오늘의 여행은요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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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km의 여행은요 그래서 1, 12km 여행은요 이곳에서 10-12km의 여행은요 그런데 자세히는 업로드가 꽤 비교적입니다. 그런데 자세히는 비교적 휴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비교적 휴가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고와람푸래의 고위가 있는 고요렐베티가 있습니다. 고요렐베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방과 거리의 미성, 안개가 상승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가고 싶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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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